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자세한 내용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지난해 소속 의원에게 공로상을 줬습니다. 부상은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20만 원짜리 한우세트였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공로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임시든 정리해든 출석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삼척시 의회도 지난해 의원과 직원 등 3명에게 업무 추진비로 30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역시 공로를 취하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의원에 대해서는 입법, 포상 사실을 비롯해 공로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챙기는데도 업무 추진비가 쓰입니다. 양국은 의회는 지난해 퇴직자에게 40만 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정선군 의회도 퇴직 공무원 4명에게 160만 원어치의 격려품을 줬습니다. 의장 명의로 20만 원짜리 반상기 세트를, 부의장 명의로 18만 원짜리 은수저 세트를 구입해 1명에게 2개씩 지급했습니다. 역시 공로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일이 처음 시작이 되었 거야.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같이 중복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세금으로 의원들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가 쓰여야 할 이재민이나 부르소외계층 돕기에는 돈을 전혀 안 쓴 의회도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와 인재군 의회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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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